제가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다니긴 다녔는데 은혜받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애들이 뭘 아느냐? 씰뜻은 애들 다 알아 다 알아 애들이 뭘 몰라 다 알아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데 11월달 되면 꼭 교회를 갔어요 왜냐면 12월달 성탄절이 재밌거든 근데 어린 마음에도 딱 땅에서 가면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11월달쯤 가면 한두달 다니다가 성탄절 맞이하면 덜 미안하더라고 그걸 알았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11월달에 존도하면 내가 따라가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성탄절 연극하고 재밌잖아요 여학생하고 놀보고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성탄절 지나고 과자 타먹고 1월달이면 춥잖아요 그때 방학을 하는 거 그리고 계속 쉬었다가 11월달에 또 나가면 새신자상을 또 타는 거예요 하여튼 제 기억 속에 새신자상 여러 번 탔어요 그러니까 나는 새신자상 타고 나를 인도인데 내 친구는 인도상 타고 계속 상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애들이 어디를 다녀왔는데 굉장하더라고 애들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는데 뭔가 봤더니 성령 채용을 했대 기도원을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채용을 했는데 방언을 한다는 건데 그 방언이라는 게 외국말을 막 어떤 분은 중국말 하는 거 하고 일본 말 하는 거 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방언이래 방언 아 그 방언이라는 게 있는가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영어 방언도 있는데 그거 받으면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그냥 매력이 확 그냥 끌리더라고 그래 그러면 그 방언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올해는 끝났대 올해는 그럼 언제 가냐 그랬더니 내년 여름에 가야 되는데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1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 드디어 마침내 방언받으러 기도원을 갔어요 남경산 기도원이었습니다 남경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였는데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혼자만 계시고 전사님도 안 계시고 지도교사도 없고 그저 담임 목사님 혼자 새벽 예배도 하시고 낮 예배도 하시고 저녁 예배도 하시고 또 학생의 설계도 하고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줄 아무도 없었어요 교사도 나는 참 그런 것이 신기한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학생 때 아무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끼리 가서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는데 왜 요즘에는 기관마다 다 담임교육자가 있는데도 애들을 그렇게 변화를 못 시켜놓는지 나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은혜 받으러 갈 때 누가 돈 하나도 교회에서 지원해준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쌀 좀 걷고 그걸로 반찬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밥해 먹어가면서 돈 하나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 안 해줬어요 지도교사도 없었어요 우리끼리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뒤집어줘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요즘에는 돈도 다 해주는데도 왜 안 뒤집어줘가지고 오냐 나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둔치 챌 것 같은데 서울에 어떤 큰 부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는 크지 않는데 아주 부자였어요 밑에가 다 세받아서 우에 교회를 유지하는데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교사들은 관심이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 왜냐하면 재정이 아주 훌륭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정확한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소문만 들은 거예요 원래 소문은 좀 뻥이 있는 거 감안하고 들으면 좋겠어요 애들 한 100여 명 놓고 선생님들이 가르쳐놓고는 이 식당이 좋으냐 저 식당이 좋으냐 그랬대요 다른 데는 참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는 재정적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영 그게 아니라는 감리교회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재정이 좋다고 해서 각 처마다 부마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지금 한국 교회가 나는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 지금 아주 큰 잘못을 그때 이제 우리 한 10여 명이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모여서 가는데 지도교사도 아니고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형벌되는 사람이 우리를 가이드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도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다 모으니까 쌀이 그 옛날 군용 따블백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따블백으로 가득 쌀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코펠, 바나 그 다음에 김치, 단무지 뭐 이렇게 해서 반찬 조금 하고 쌀하고 그래서 지문을 딱 소복이 싸놓으니까 근데 한 10여 명이 가는데 딱 보더니 경동이 네가 이 쌀을 짊어지라고 금치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거 여학생도 있는데 못 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남자는요 여자 앞에서는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그게 나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짐승도 그렇더만 동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땅이 박토기 때문에 땅이 박토기 때문에 소가 한 마리가 못 갈고 우리는 땅이 좋아요 옥토니까 한 마리가 다 갈어요 바시건 돈이건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안 좋으니까 두 마리, 다섯 마리가 한 번에 갈아야 돼 땅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쟁기를 한 마리가 끓는 게 아니고 두 마리, 다섯 마리가 끓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말도 한 마리 타고 다니지만 배너 보세요 한 번에 때거지로 끌고 가잖아 얘기해보니까 지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닌 것처럼 왜 안 좋겠어요 서울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떻게 여수 같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가 다섯 마리가 두 마리가 한 번에 갈아야 되는 그거를 한 마리 황소에다가 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다섯 마리가 갈아야 되는 걸 한 마리가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면 된대요 황소 한 마리에다가 멍해를 딱 지우고 이래 차차차차 하면 소가 힘들으니까 입에 거품을 품는다네 소는 힘들면 이렇게 거품 품죠 그때 암소가 옆에서 하고 핥어만 주면 혼자 막 으악 차차차차 다 갈아버리죠 핥어주는 황소는 열목 해내는 거예요 칭찬받는 남편은 열목 해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걸 몰라 아이고 남자를 다룰 줄은 몰라 여러분 남자는요 얼르면요 얼르면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제발 남자는 맞붙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맞붙으면 지지 힘이 남자가 세니까 얻어 터진 여자는 때린 남자는 나쁜 사람이지만 얻어 터진 여자도 어리헌 여자요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때린 남자만 뭐라고 하지 말고 얻어맞을 짓은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붙으면 맞지 남자 화나니까 그러면 그때는 잠깐 조조를 해야 돼요 조조를 조조를 딱 쉬었다가 잠들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잠들만 하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 다 져 남자는 그런데 막 붙으면 못 이겨 막 붙으면 막 쥐어박는 데니까 남자가 성질나면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잠들만 하려면 그러니까 옷을 하나 얻어 입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요 여보 나 옷 좀 하나 사줘 그러면 이쁜가 알아서 사줄게 그런 남자 없대니까 쉴 게 없는 소리야 무슨 무슨 옷을 넣으면 무슨 그러면 무슨 남자가 옷도 안 사주냐고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잠들만 하면 여보 옷 좀 하나 사줘 그래 무슨 자꾸 옷 얘기했어 여보 왜 옷 좀 하나 사줘 자꾸 교육시장 켤래 여보 사이버 사이버 그냥 거의 남자가 하는 응답은 귀찮아서 주는 응답이요 물론 사랑으로 주는 응답도 있지만 대개가 귀찮아서 주는 응답 이것도 다 성경에 있어요 누가 보금 18장에 불이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밤낮 부르짖는 태칸자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뉘앙스가 귀찮아서 라도 들어준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때는 이뻐서 주는 것이고 누가 보금 18장은 귀찮아서 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쁘건 귀찮건 일단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옷을 얻어 입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귀찮아요 이뻐서는 아니 그리고 40대 솔직히 이쁜 여자 없어요 꿈에서 깨 무슨 40대 이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이쁠 때는 신혼 때고 또 좀 지나면 이뻐져 한 70쯤 가면은 귀해서 이뻐져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귀해서 한평생 고생하고 살아온 아내가 귀하단 말이야 딱하단 말이야 딱 해서 이뻐지는 것을 극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극률 그러니까 남자가 극률이 생겨 난 이번에도요 고향에 내려가서 나는 숙덕에 이제 아버님 부모님 안 계시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꼭 세배를 하고 세배를 딱 하는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려고 하잖아 내가 왜 이제는 작은 아버지도 귀한 거야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귀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안 계시니까 절은 마저 돌아가시면 내가 누구한테 세배를 하는가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인사하고 작은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작은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세뱃돈을 이렇게 담아드렸는데 참 묘한 게 세뱃돈 이렇게 드리는 옛날에 이제 받아먹은 거 다 본전 갚아야 그렇잖아 옛날에 가면 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반가운 손님이라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세뱃돈 주워서 보내고 세뱃돈 주워서 그 다 받아먹은 거 이자 쳐가지고 인생은 품맛이야 인생은 품맛이다 시작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들 키울 때 맨날 속상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 내가 네 놈 자식들 키워서 본 상덕을 보겠다고 맨날 왜냐면 여섯 놈이 쭉 써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 말이야 옛날에 돈이 그렇게 많이 두고 싸놓고 사는 집이 있어요 나갔다 팔으라고 하시는 동 저놈들 키워서 본 상덕 그런데 자식들이 또 말은 또 오직 안 들었고 자식들이 우리 집은 방학간이라 일꾼들이 쭉 있었는데 밤에 막 한 시 두 시에 나락실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간이 뭐냐면 그 나락 다 창고에다 싸놓고 겨울 내내 그런 방학 지어주고 1년 동안 먹고 사는 게 방학간에는 싹 받아서 그러니까 창고에다 많이 싸놔야 그게 이제 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품을 거기서 싹을 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놈을 창고에다 다 받아 들여놔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이거 싹 들어오면 야다야 일어나라 나락 들어왔다 그러면요 머슴들은 다 일어났는데 자식은 녀석은 한 놈도 안 일어나는 거 있죠 세상 말 안 듣는 게 자식이요 그때 나는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자식들 자는 방에다 저 썩을 놈들 키워봐야 뭔 상덕 보겠다고 여러분은 지금 썩을 놈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주 표준말이에요 그냥 기분이 썩을 놈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기분이 표준말이야 썩을 놈이 저놈 새끼들 켜봐야 무슨 상덕을 보겠다고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지금 이해가 돼요 일꾼들은 말을 잘 듣는데 자식들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쭉 지나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병들고 누워 계시니까 머슴들은 다 떠나고 자식만 남아서 수발드는 거예요 나는 그때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는 그 일꾼들 다 어디가고 썩을 놈들만 이렇게 와서 어머니 자식이 일꾼보다 낫네 나 그 말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 얘기하면 또 저 썩을 놈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결국 자식도요 어찌 보면 투자요 품하시라 세배하고 용돈 딱 드렸더니요 세상에 쌀을 주는데 찹쌀을 주는데 난 오늘 또 알았네 세상에 찹쌀 지금 한 가마니에 30만 원 한대 찹쌀 한 가마니 그런데 그저 한두 말 주고 떡에 먹어라 그러면 될 걸 한 가마니 주는 거지 들고 오느라고 내가 아주 힘들어 내가 그걸 탁 받으면서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저 한두 말 떡이나 해먹으라고 줄 일이지 주고 싶어서 내가 그걸 탁 받고 오면서 또 뭘 느낀 줄 아세요? 내년에는 세뱃돈 인상해야 되겠다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지하게 또 주시는구나 그래 감사 인상해야 된다 아멘 집인은 왜 아멘 아뇨? 나 여러분 올해 은혜 받은 기념으로 감사한금 인상합시다 인상합시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줘도 아까울 것이 없고요 자식은 조금 주면 발발 떠는 게 자식이야 그게 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인도로 갔어요 이제 기도원을 향해 가는데 딱 내리니까 그때 8월 달 기도원 가잖아요 8월 달 딱 가는데 이제 그 배낭 쌀 나는 쌀 딱 짊어지고 이제 딱 짊어지고 가는데 한참을 가도 기도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기도원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제일 나이든 형님이 잘못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일찍 내린 거 있죠 한 정거장 일찍 내린 거 내가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소호경이 소호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은 차라리 안말도나 말었으면 우리가 차장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제때 내릴 걸 쥐불로 내리라고 그러길래 떨어내렸더니 그걸 말이 그렇지 그 쌀을 거의 다굴백으로 가득 담아가지고 그 놈을 짊어지고 8월 달에 한 정거장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자기들이 냄비 쪼가리 하나 들고 가니까 괜찮지 나는 그 놈을 짊어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벗어놓을 수가 있냐면요 여학생들이 죽이는데 막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또 가끔 그래 아우 우리 경동이 엄청 힘세네 이거 사람 죽이는 거요 그게 여자가 신랑한테 해야 할 일이라 말이야 여자가 신랑한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여자의 칭찬에 약해 여자의 우격다짐에 약하고 여자의 바가지에 약한 게 아니고 바가지 긁으면 남자는 바가지 깨버려 그냥 긁지 말고 칭찬하란 말이야 칭찬 아멘 칭찬은 남편을 칭찬하자 시작 남편을 칭찬하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방방 띄워주란 말이야 방방 띄워줘 남편을 아멘 하도 칭찬하라니까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를 칭찬하려고 찾아보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지 머리는 다 빠졌지 이빨은 흔들거리지 몰골은 앙상하지 돈은 못 벌지 뭘 칭찬해 뭐 어디 구석 하나 이쁜데가 있어야지 그래도 하도 하라니까 찾아봤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칭찬할 것이 그래도 없어서 못하다가 한 번은 메리아스를 가로인다 우통을 싹 번대 보니까 세상에 할아버진데도 알통이 조금 남았더래 알통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랬대 어머나 당신 알통 봐라 하고 여기를 두 번 주물렸더니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그러더래요 아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할아버지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봤더니 지하실에서 알인 들고 있더래요 왜 알통 나왔다는 소리 들어서 그게 남자여 그런 거 알기나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아내가 귀해요 술집 여자가 귀해요 아내가 귀하지 아무리 술집 여자가 아내하고 깨미나 됩니까 그런데도 왜 남편들은 술집 여자를 좋아할까 난 또 그걸 연구를 해봤어 뭐든지 스타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말하다며 그게 술집 여자가 여자입니까 그게 진짜 그게 아주 못된 것이지 말이야 그런데도 왜 그럴까 왜 아내는 착하고 살림하고 그렇게 훌륭한데 아내는 함부로 하고 그것도 아닌 술집 여자는 그럴까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남자 입장에서 싹 빠지게 일에다 벌어다 주어도 잘했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여자하고 술집 여자는요 세상에 자주 가는데도 어머나 사장님 너무 오래간만이다 보고 싶어서 너무 혼났네 진짜 아우 자주 들리셔 어머나 아이고 참 좋아지셨네 전혀 그 말이 90%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은 거 있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현대인은 거짓말 같은 칭찬도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거짓말 같은 칭찬조차도 굶주려 있다 시작 거짓말인은 거짓말은 칭찬조차도 굶주려 집 있는 그걸 못 따라서 왜 그래 얼굴은 이쁘지 않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면에 신경을 써 내면에 안 듣는 줄 알았지 미우께나 생겼어야지 인물이 아깝다 저는 나 너무 솔직한 게 다리요 얼굴이 흐끈흐끈하지요 그래도 들어야 돼 그래도 오늘부터 머리 신경 쓸 때 책 한 번이라도 더 읽어 괜찮아요 그리고 집이가 지금 한국 여자의 대표적이거든 화장만 할 줄 알았지 책 한 권 읽어 여러분이 화장만 할 줄 알았지 책 한 권 읽느냐 말이야 사람이 내면에 수준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 인마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할게 네가 뭔데 그때 암해놓고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가다가 산 밑에 딱 오니까 저 산 정상을 넘어가야 된다는 뭐 여자고 뭐고 한계가 있더만 도저히 나는 못 간다 그리고 거기다 짐을 풀었어요 짐을 딱 풀고는 나는 못 간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나오고 두 명만 딱 남았어요 두 명만 딱 남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막 어질어질하고 그렇지 그 여름에 막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땀만 삐질삐 흘리니 뭐 어떡해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 자루를 뒤져봤더니 쌀밖에 없어 그러니 생쌀은 먹을 수가 없잖아 더 보놓고 제가 나이가 한 세 달 먹은 형이 있어서 형과 한번 보자 그랬더니 뭐 뒤져보니까 미숫가루가 있더라고 보릿가루 그래가지고 그거를 흐르는 계곡물에다 타가지고 마셨는데 야 진짜 눈이 번쩍 띄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때 앞에 보릿가루가 좋은 것을 여러분 전부 보릿가루 해서 먹으세요 아니요 보릿가루 해서 먹으세요 아니 그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굉장히 좋은 아 그걸 딱 먹고 보니까 세상에 개구리가 그 물속에서 수영하고 다니는데 나는요 시골에서 자연스러운 개구리만 보다 용가리 새끼 같은 개구리 나 거기 처음 봤네 개구리가 등에 뿔난 거 있죠 개구리가 산개구리라고 그러지 아 이놈이 막 이러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 놈이 다 쉬했을 거 아니야 그 속에다가 거기다가 그 놈을 말아먹었더니 막 억구역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정신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그 놈을 이제 먹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다 이제 거기서 막 은혜가 막 받고 있는데 딱 짐을 풀어놓고 이제 막 은혜를 받겠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교회 횟수는 좀 됐지만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딱 한 가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일념 하나만 있었어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왜? 지금 본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을 뒤집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기왕에 성령 받으면 방언을 꼭 받고 싶고 방언을 기왕에 받는다면 영어 방언을 받고 싶더라고요 영어 방언 그래서 이것이 내 두 가지 목표였어요 그것이 두 가지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친구 중에 삼봉이라고 있었어 삼봉이 근데 걔네 엄마 아빠가 다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 부모 자식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초실력이 없었어 그래서 삼봉이한테 물어봤어 삼봉아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냐 그랬더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성령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이 기도원 그때 그 기도원 자리에서 이쪽 이쪽이었습니다 여기 딱 앉아가지고는 딴 것은 기도를 못하니까 어떡해요 막 다 그만두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계속 얘기했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는 거 있죠 계속 기다리고 언제까지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해도 너무 오네 이거 지금 아 나 이거 지금 좀 웬만하면 주어봐요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소연이 됐다가 불평이 됐다가 진짜 해도 넘으네 진짜 이거 아이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오기로 붙었어 기도가 뭘로 붙어? 오기로 주나 안 주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안 줄텨? 정말 안 줄텨? 이렇게 기도가 처음에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다가 정말 안 줄 거예요 이거? 정말 안 줘요 이거? 한참 보다 눈 떠보니까 다 가고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배고파서 못 얻었어요 배고파서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가보니까 지들끼리 밥 다 해먹고는 싹 치워버린 거 있죠 그래서 내 밥 그랬더니 없대 야 쌀은 내가 짊어지고 왔는데 먹기는 니들이 먹냐? 그래도 네가 해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그때 언제 해먹어요? 라면 하나 그래먹고는 야 삼봉아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나 한나잘 동안 내 구했는데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너 회개했냐? 그러는 모습 그래서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엄마 밥 줘 해가지고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밥그릇이 깨끗해야 엄마가 거기다 밥을 퍼주지 그걸 밥그릇을 보니까 똥 먹고 구덕이 있고 막 지져부르면 거기다 누가 밥을 퍼주겠냐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오시려면 네 심령이 깨끗해야지 네 심령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곳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냐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지게 가르쳐줘야지 하나 자리나 구했는데 진지게 가르쳐줘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붙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뭐냐니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래서 무조건 그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속에서 그래 누가 네가 뭘 잘못했냐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참 착했어요 진짜요 제가 형제가 6남매인데 맨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말 경동이 같이 착해라 우리 누나들은요 전부 학교에서 돈 얼마 탈 거 있으면 붙여서 탔어요 나만 솔직하게 타니까 아버지가 나는 붙여서 줬어 생각을 해봐서 깎아서 주는 애하고 붙여서 주는 애하고 수준이 다르지 내가 그렇게 모범생이었어요 착했어요 진짜 난 착했어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애들 다 허는 서리도 나는 한 번 더 해먹은 적이 서리 해온 거 넘어간 적은 있었고요 나는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내 손으로 해먹은 적은 없어요 한 거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나중에 흐도 닭 한 마리 갖다 먹자고 그래서 우리 것 갖다 먹었어요 내가 방 보고 한 마리 갖구나 그냥 한 마리 갖구나 그래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회개를 할 거 아니여 그러니까 네가 뭐가 잘못하면 그래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 나는 이날 평생 착하게 사러 왔다 아 그런데 막 옆에서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막 와우와우와우 우는데 눈 뜨고 봤어요 여자도 울고 남자도 우는데 너는 그때 무슨 생각을 쟤는 사람 하나 죽인 모양 그렇지 않고 저렇게 회개할 수가 있나 죄는 가늠한 모양이다 가늠한 모양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회개할 수가 있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우릴까 이 사람 보고 평가하고 저 사람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 보고 평가하고 그거 하다가 은혜를 못 받은 거 아세요 아무리 기도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우리 십월교에서 찬송을 하는데 한 번을 쫙 부르더라고요 갖고 두 번을 두 번째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아따 어지간히도 오래 불러내 한 번 불러면 될지 두 번씩 부른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열 번을 불러도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벌써 시험든 사람은 속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데 벌써 시험든 사람은 돈 내라는 얘기잖아 지금 저 얘기가 이렇게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누가 계속 구지롱 되면 그 시험든지로만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집에서 은혜 받읍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구하면 아멘 그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전도하면 뭐죠 금방 떨어질 거 이게 이제 시험든 사람 하여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다닌 사람 속에서 자꾸 표현은 못하지만 속에서 토를 그게 전형적으로 시험든 사람이야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시험든 사람이야 대놓고 시험들었다고 할 수 없겠지 내가 그냥 가르쳐 주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벌써 찬송 두 번 딱 부르니까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아이고 어지간히 오래네 야단 났네 한참 걸리겠네 아 그랬더니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세 번째 딱 또 부르니까 허허 아주 오래 잡노만 이거 오래 잡어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거 아이고 그냥 가버릴까 어지간히 막 갈등을 느끼다가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 생각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에라 기왕에 부르는 거 제대로나 불러보자 해가지고 낮춰서 불빌 같은 성신이요 이렇게 하는 걸 음을 제대로 잡아서 그냥 똑같은 템포로 세게 불러봤어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자꾸 부르는데 갑자기 제 눈이 촉촉해지는 걸 내가 느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눈이 촉촉해진다는 건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다 가만 있어봐 이거 뭐 사인이 오네 이거 왜 눈이 촉촉해지는 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는 뭔 말을 지어내야 되잖아 기도는 뭔 말을 만들어내야 하잖아 이렇게 내가 지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지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러나 찬성가는 아주 쉬운 게 지어낼 것도 없잖아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누가 다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좋은 비결은 기도보다 찬성해 막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북길 같은 성신이 와짝한 거 우리 위에 지금 영광 홀려 북쳐서 막 딱 부르는데 눈이 촉촉해지면서 막 기도가 터지는데 가슴 패기를 팍 치면서 첫 번째 터진 기도가 뭐냐 내가 뭔 죄졌냐고 하는 것이 죄드만 나는 그때는 성경을 몰라서 몰랐는데 유한일서 1장 9절에 네가 죄 없다 하면 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오 네가 만약에 너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의롭고 믿고이사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내가 뭔 죄졌냐 그것부터 죄여 아이고 세상에 막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6개월 울었어요 내가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란 말이오 제가 6개월 울면 여러분은 1년은 울어야 돼 알았냐 너는 2년은 울어야 되겠다 내가 6개월 울면 너는 2년은 울어야 돼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내 말이 맞을 거야 아마 너는 네가 알 거다 막 그냥 눈물이 나는데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세상에 별별 죄가 다 생각나 울고 또 울고 울고 6개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꾸 울을수록 내 마음이 기뻐지는 울을수록 내가 몸이 가벼워지는 자꾸 울을수록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때부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낼 줄 아시더니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자꾸 기도가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그 기도들이 나는 그때는 할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오늘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 가르쳐준 기도라 아멘 나는 누구도 아무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저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의 기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잘 성경 오세요 한나라는 여자도 가만히 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애를 못 낳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한나도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하다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 한나가 2장 1절에 보면 기쁨이 조금만 하여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한 기도가 뭐냐 자식이 없는 네가 일곱을 낳으리라 그게 무슨 기도냐 예언의 기도예요 자식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멸하리라 뭘로? 우레소리로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쩌면 기가 막히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제가 성경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잘 분석해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다 예언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잘 분석하세요 분석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그때 이제 막 은혜 받고 매일 같이 교회 가서 철야를 한나가 그런 것처럼 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국도 그렇고 야국도 그렇잖아 야국도 막 기도하다가 지금 형한테 죽냐 사느냐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내가 죽냐 사느냐 광야에서 다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호함을 받잖아 전부 전부 믿음의 사람마다 모세도 기도하죠 바울도 기도하죠 다니엘도 기도하죠 엘리아도 기도하죠 여우수와도 기도하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해요 제가 거기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다 시작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알고 그냥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런다냐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그럼 기도하세요 문지 앞에서 기도하세요 시작 문지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문지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끔 앞에다가 뭘 내려놓는 것 같아 뭐를 문제를 그것이 질병의 문제다 질병의 문제를 당연히 이번에도요 하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열심히 사는 청년이 있어요 나는 제가 열심히 사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좋아 그냥 내일같이 좋아 열심히 여러분 슈퍼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슈퍼가 하나 하기도 힘들어 몇 년 하면 다 나가 떨어져 버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슈퍼를 대전에다가 여러 개를 하는 거 있죠 여러 개를 슈퍼를 그 하나 하기도 힘든 것을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한 분은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 힘들면 그만둬라 그랬어야 되는데 야 그니까 못 참고 그냥 슈퍼는 아무 때나 하는 거냐 젊을 때 해야지 암술이 말고 더 해라 내가 그래버렸네 그러니까 막 더 하다가 아파버렸어요 아파버렸어요 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이상한 소리에서 큰 병원을 가니까 세상에 암이 7cm가 커져 봐서 암이 7cm가 커져 그러니 7cm면 거의 달걀 할 만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신랑 죽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만 두라고 할 걸 내가 뭐라고 더 하라고 그랬더니 아파버렸어요 아파버렸어요 어쩌면 저 목사님 때문에 저랬다니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내가 10원 하나 받은 건 아니지만 어쩌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했냐 그랬더니 신앙 생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슈퍼 기도 바쁜데요 그래 이제는 한번 네 인생의 전환기가 왔다 세상 일만 하던 네가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 사는 너로 한번 바뀌어봐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숙제를 줬어요 첫째 일단은 네가 건강회복돼야 되니까 일을 정리해 딱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를 받고 두 번째 식생활 개선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첫날 때마다 안수를 받아라 세 가지 의사의 치료를 받아가면서 식생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마다 안수를 받아라 안수입니다 해가지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딱 기도가 안수해지고 이번에 치료받는데 그게 지금 3cm로 팍 줄어버렸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혹 이 자리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상대해보면서 느낀 아주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의사의 치료를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도로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기적이요 여러분 기적이 흔하면 무슨 기적이요 그렇잖아 기적은 기적이니까 기적이지 그렇잖아 기적은 흔한 게 아니여 말 그대로 왜 흔한 것 아닌데다 인생을 그렇게 걸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땐 좀 무식해서도 그래 여러분 로또로 부자될 수 있어요 로또로 부자될 수 있어요 나는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건 800만 명 중에 한 명이요 로또로 부자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 힘들잖아 왜 그렇게 굳이 어려운 확률로 가려고요 그냥 도통으로 가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도통으로 갑시다 얼치 시작 일찍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나올 사람 기도한다고 무식하다가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켜라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 있어요 무식한 의사만 의지한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 있어요 왜는 의술은 이미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의술로 안 되는 걸 왜 자꾸 의사만 들고 있어 의술이 안 된다는 건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붙잡으라 그 말이지 아멘 아니 의사가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교수님인데 최장암이 걸려버렸어요 최장암이 최장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침례병원 원장이 그 교수님하고 동창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자 살 확률 있냐 장담은 못 온다 그럼 어차피 죽는다는 얘기냐 에이 그러면 나 수술 안 오고 기도를 안다 포기하고 왔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거기 신방을 가서 봤는데요 그냥 시체예요 그냥 시체예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지 보니까 실제 끝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기도의 용사예요 이 사모님이 대개 교수님 부인 기도 안 하거든요 대개 그런데 이 사모님은 꼭 기도원 원장 같아요 이 사모님은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이천 몇백 명 신학생들이 다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침례 교단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세상에 그 교수님 살려달라고 하여튼 침례 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기도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잖아 학생들 기도하지요 목사님들 기도하지요 사모님 아무리 아내의 기도가 더 셌겠지 사모님 기도하지요 그런데 사모님이 막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누워있으면 시커먼 것이 쩌누르고 있더래요 그거 아까 병 맞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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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갈 힘이 어딨냐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당신 목사 아니냐 당신 목사 아니냐 목사가 뭐냐 죽더라도 제 다리 가서 죽는 게 목사지 아멘 목사가 뭐냐 죽더라도 세상에 그 시체 같은 목사님을 옷 입혀가지고요 그냥 굴 것에 띠비고 오다시피 교회에 앉혀놨는데 앉아있을 힘이 어딨어 앉아있을 힘이 최장한 말기에 그냥 실어져 있는데 막 앉아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 막 앵앵앵앵앵앵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오더라 정말로 죽겠더래 어차피 죽을 거지만 정말로 죽겠더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예배 끝나고 왔어요 아우 나 이제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다니 어차피 죽을 거 또 같아 근데 신경은 안 죽고 계속 일주일씩 버텨가는 거예요 안 죽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조금 나아지고 갔다 오면 조금 나아지고 갔다 오면 조금 나아지고 살아나버렸어요 그 어른은 기도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으셔가지고 박사 학위 받으시고 그 뒤로도 한참 사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볼 때 진짜 기도해야 살아날 경우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 이상한 짓 좀 하지 마라 박사님